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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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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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, 지금 몇 단계까지 하시는거에요? 어, 1단계만 해도 되는거에요? 네, 집에서 아니면, 이 사람이 없으면, 아, 사람이 있어서, 집에서 또 하셔도 되세요. 네, 이쪽에서, 이쪽에서 끝나면, 나가기 위한 사람들은, 1단계만 해도, 1단계만 해도, 1단계만 해도, 1단계만 해도 됩니다. 이럴같이 하면, 다행히도. 뭐, 어쩔 수 있어요. 근데, 이게, 여기의 확진이, 한 명 정도가 딱 좋게 되시거나, 한 명을 이렇게, 이렇게, 단체로만, 못쓰는거에요. 탈북버트 치고, 이거 세팅을 막 잡아야 되는데, 허리 욕심에서 밤깎 utilizz어서, 어, 지금 새벽에 30개ike이 있어도, 될 수 있어서 감기간 열광을 준거하겠습니다. 뜨겠다. 좀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. 도착제입니다. 도착제요. 뱀기 포기 Scorpion 포보석 ELLE 노릇 도착제 도착제 앞으로 1단계가 특허리얼이 있어서, 특허리얼이 더 많이 다르다 하겠네요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, 영역으로 넣어낼 거예요? 초록색으로 갔는데, 이거는 크리스탈 있는 데 가서 이 정도로 크리스탈을 가가요. 그리고, 동그란 대로. 동그란 80초가.